추운 겨울막이나 싸늘한 지방 분위기. 곳곳에 붙은 이 빨간 딱지의 정체는 뭘까요? 에? 이게 뭐지? 저는 빨간 딱지만 보면 무서워요. 이게 뭐야? 야? 이민가? 타, 자, 태블릿? 아빠! 아빠! 어? 집에 이상한 게 붙여있어. 뭐가? 배로 아빠를 먹는데. 이거 좀 말해, 거기. 이거 좀 말해, 거기. 엄마가 아빠가 혹시 뭐 먹을까 봐 사방에 붙여놓은 거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직장인 중화 검진인데.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했어요.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공허한 날입니다. 아, 건강검진. 혼자 먹은 것도 개봉합니다. 혼자 많이 먹어요. 어머나, 저런 말을 또 하나의 까딱하게. 근데 죄송한 거 치고 되게 잘 먹네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아, 제일 괴로워요, 진짜. 금식, 그 건강검진 전날은 제일 괴롭고 제일 예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라도 해서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치. 배고픈 걸 잊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신경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255화, 넌 내 세상의 중심. 건강검진 예약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시용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아빠는 강아지 털 알러지 있거든요. 고양이 털 알러지 있는. 아마 인산도 독감 걸렸어요. 선생님, 나 걱정이 막힌구나. 오, 이거 완전히 오늘 보호자로 갔네. 그니까, 옆에서 엄마들이 저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 조금. 내가 있잖아. 이쪽에 보시면 소변검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 보시면 화장실 있는데요. 그쪽에서 중간 소변 절반 정도 받아서 안쪽 검체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시, 시고 봐. 시하고 녹화 나오면 돼, 알았지? 승재가 잘 알아듣네요. 승재야. 야. 엄마, 나와, 나와, 나와. 야,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너 소변통이야. 너 나 거기다 먹으려고 그랬어, 지금? 아이고. 아이고. 뭐야, 너. 뭐 또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 그래. 승재 어떻게 되니, 사인지가? 아, 이건 본능이야. 네, 반칙입니다. 발 듣지 마. 너 같이 발. 기계가 너 반칙을 못 쓰게 눌러버린다. 지금. 6.4에 18. 나 놀려서 직전이 됐네. 나 50대서 올게요. 네, 그때 만나요. 공진하실게요. 여기가 있습니다. 네. 엄마다. 직접 하는 거야? 아니, 아빠가 앞에 앉아야지. 아빠 앞에 앉아? 아빠가 오늘 환자라고 엄마한테 진료받으러 왔죠? 알았어. 오늘 고지홍 씨 진료받으러 오셨죠? 네. 제가 안윤환에서 드시고 있는 약은 없는데. 아, 결핵 몇 년도에 앓으셨죠? 2009년. 진짜 다르네요. 진짜 다르네요. 병원에서 또 보는 분 또 다르네. 완전히 장윤정 디너쇼 하는 날 결혼 표정이에요. 완전히. 엄마는 왜 선생님이 아닌데. 엄마 다른 거랑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의선생님이야. 엄마는 집에서는 승진 엄마하고 밖에서는 의선생님이잖아. 이게 진짜 일할 때는 또 다르죠. 아, 그럼요. 1년간 기약해서 술을 마신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맨날 수는 거 아니야? 4일? 맥주도 먹는 거. 잔소리쟁이가 드셨네. 맥주 먹는 거까지 치면 매일인 거 맞대요? 맥주, 매일인 거. 맥주도 마시고. 제일 많이 마셨던 음주량. 1병, 2병, 3병, 4병, 5병, 6병, 7병. 7병이나 먹는다고? 일곱병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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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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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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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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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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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표를 많이 먹는 술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소주. 네. 소주요? 다시 한 번 4병? 진짜 이렇게 돼? 동철수인 거 같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담배 피운 적 끊은 적 있으세요? 끊은 적이 없죠 전자담배를 바꾼... 한 20년 태우셨죠? 10년 이상으로 하죠 네, 부끄러워 끊어 아하, 술 담배를 또 이거 가지고? 부록을 앞둔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 고지용 씨 주 5일 음주로 인해 술병이 나는 일도 푸지기수 심지어 백해보이 흡연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아하 증상으로 따지면 종합 세트죠 편두통도 좀 있는 것 같고 속쓰림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림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용아빠의 첫 번째 검사는 위장 내시경 고지용 님 맞으시죠? 네 수면이 아니시고 일반으로 계시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가수면 상태에서 승자 엄마 일하는 병원인데 또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까봐 아하 진짜 저게 힘든데 용아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검사 준비하겠습니다 어디 불편하신데 없으시죠? 네 다 해보네요 다 해보네요 다 해보네요 자 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벗겨진 채우시고 벗겨진 채우시고 벗겨진 채우시고 벗겨진 채우시고 벗겨진 넘어갈 때 괜찮습니다 저 때가 힘들어요 처음에 골팍 넘어갈 때 코스가 넘어갈 때 네 저거 막 그 팔꿈치 막 나오고 맞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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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용아빠의 위는 괜찮을까요? 위 염칭이 약간 있고요 위는 뭐 괜찮습니다 성도 아주 건강한 위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오 다행이에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가끔합니다 제 주먹에 힘 펴주시고요 제 주먹에 힘 펴주시고요 아빠 피할게 피할게 피만 나오는 거예요? 피줄은 안 나와요? 피줄이 어떻게 나와? 피만 나오나 초미 초음파 아빠 눈이 확장했네 현지야 뭐 보였어? 일찌랑 여대 동작 언제 나와요? 언제 보고 싶은데? 여덟 살 됐는데? 내가 그때로 막혀볼게. 우주야, 빨리 나와라. 왜 츄츄에는 안 붙어요? 왜 츄츄에 안 붙어요? 거기에 붙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붙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아, 뭐 어때요? 어, 아직 결과가 안 나는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하겠다. 든든한 것도 있고 승재가 가만히 보면 행동이 따뜻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해요. 사랑이 그냥 몸에 배어있어요. 승재야, 승재 불소독해야 된다고 아빠가 얘기했지? 네. 무서운 게 아니야,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지? 해봤어? 평화돼서 더 잘 알지? 이제 어쩔 수 없어. 작년만 해도 치과 가면 아빠랑 승재 모두 다 진단 뺐었는데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다섯 살 때도 두 번 했는데 뭐. 오, 1년 사이에. 역시 다섯 살 형아는 달라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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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해볼까? 이거 하나만 해볼게. 승재야, 이, 승재야, 이. 우와, 진짜 잘한다. 여기. 개구기하고도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요? 너 이빨 잘 닦아? 네. 진짜로? 어, 대단하다 너. 이빨, 이빨 안 써드려. 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아, 치과에 자주 와야 돼. 이제 열심히 닦는데 치과에 자주 와야 돼. 승재야, 이제 이거 바를게. 이렇게. 네, 이 정도만 해봐요. 야, 발이 이만 하면 되는 거 알지? 정신이. 이렇게 불쏘 바르면. 이빨 잘 안 부러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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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조금만. 아, 심장 떨려요. 아, 심장 떨려요. 심장 떨린다고. 심장 떨린다고? 괜찮아, 근데 침 뺀은 데 들어가. 침만큼 뺀자 침. 우리 아! 한 번만 해볼까? 어, 이 소리! 와, 진짜 무섭다다.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치과는 무섭거든요. 맞아, 저 진짜 지금도 무섭다. 감사합니다. 다시 봤어요. 아, 잘 받았어요. 검사 잘 받았어요. 승재도 같이 키를 쟀어요. 승재가 4월에 101일이었는데 7개월 동안 5cm가 컸어요. 5cm가 컸어요. 와, 훌륭해요 사실. 무게는 3kg가 되었어요. 이제 여섯 살이니까. 아빠 고수하신 거, 다른 거 쭉 보면요.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엄마, 아빠 체크했어. 아빠, 아무것도 아빠 이상한 거 다 써. 우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 술도 좀 자주 마시는 편이라서 간식질환이. 걱정을 했는데. 어, 했는데? 정상 범위였고. 정상 범위였고. 정상 범위였고.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좋고요. 본인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담배를 많이 태우고. 천식이 있어서 사실 폐검사하는 걸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폐검사하는 걸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폐 CT 사진 찍은 걸 보면.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이 되는.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이 되는. 폐포가. 폐가 작은 포도송이 같이 되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거라면. 까만 거는 늘어난 거예요. 까만 거는 늘어난 거예요. 흡연. 이런 게 많아지면. 결국 기능하지 못하는 폐 부분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호흡곤란. 만성 폐질성 폐질환이. 저거 괴롭다는 거 없고요. 제 담배를 반드시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연을 보는 의사로서. 고지영 씨 아내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고 있는 게. 금연 하셔야죠. 다행히 지금까지 큰 병은 없는데. 앞으로 나빠질 소지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대사하는 인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술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호르몬 검사를 하셨었는데. 그리고 남성호르몬 검사를 하셨었는데. 수치가 80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천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남자네. 저런 게 또 나오는군요. 남성호르몬 수치. 엄마 여기 아빠 체크했어. 너만 아는 도표인 것 같은데? 이거 아빠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줄이세요. 줄이세요. 술 담배는 진짜 줄이셔야 돼요. 내가 뜯어서 물어줄게. 내가 뜯어서 물어줄게. 내가 숨을 불어서. 대신에 아빠 한 입 너 한 입 먹는 거야. 물. 아빠가 건강해야지. 진짜 기특해요. 내가 빡빡 씻을 거야. 브로콜리도 토마토랑 갖고 와봐요. 이거 갖고 오라고 브로콜리? 저게 지금 위장에 좋으라고. 저게 지금 위장에 좋으라고. 이건 다 됐고. 보세요. 이거 예쁘고. 보세요. 양배추는 다 됐어요. 양배추는 다 됐어요. 아빠 건강은 내가 싫은다. 내가 지킨다지. 내가 지킨다. 쉬어 쉬어 쉬어. 이런 양배추. 이런 양배추. 제일 좋은 거야. 아빠 토시통문 다니고. 이거 쌈장 말고 있어. 이거 먹는 거야 원래. 아이고 아빠 건강하라고 저렇게 직접. 브로콜리? 상식이나 아닌가요? 그래도. 주는 대로 다 굴소리 없이 드시네요. 그렇죠.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한 20번 걱정했어. 하니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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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얼 준비하 Incredibles. 근데 내가 정화ises 이니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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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Guin pillermo님을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verdi.